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미술미술하고 저는 오늘 산뉘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거기에 시나몰이랑 크루미가 나왔어요 나머지 종류는 없어요 근데 크루미는 저기있구요 시나몰을 제가 딱 한개 갖고왔어요 일단 이게 시나몰 롤이에요 한번 까볼게요 이거 봐봐 이렇구요 제가 좋아하는 갈색 시나몰 나왔어요 봐보세요 갈색 시나몰 자 이거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나오 안나는데 다음에 크루미도 사서 이제 해볼게요 안녕 근데 이거 먹어볼게요 자 1,2,3,4,5,6,8,9,0 1,2,3,4,5,9,0 1,2,3,4,5,0 음 1,2,3,4,5,0 1,2,3,4,0 이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음 너무 맛있다 이 갈색 시나몰 어때요? 원래 여기는 그냥 히라모니처에 이렇게 편방한데 이걸 파마로 했나보다 파마 어쨌든 요 귀여운 시나몰 아 시나몰 아니야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아시는걸 아실만 알려주세요 안녕